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먼저 대상자의 신체계측과 건강행태설문지를 통해 기초건강정도의 사전평가 후 분야별 전문가와 1대1 매칭하여 주차별 건강관리 미션인증, 건강상담, 교육용품 6종을 제공하며 종료 후에는 건강지표 개선 정도에 따라 우수참여자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도 수여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의 평균값이 참여 전보다 모두 감소했고 허리둘레 및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정상인 경우가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증가했으며 비만 전단계, 비만은 감소하여 프로그램이 비만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독려하며 동기부여를 주는 지역사회의 접근이 필요한데 슬기로운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대구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